미국 정보당국이 러시아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의 죽음에 대해 푸틴 대통령의 직접적인 살해 명령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중앙정보국과 국가정보국 등 정보 관련 부서 등이 이런 평가를 공유했다고 보도했습니다. 다만 이들 소식통은 미국 정보당국이 나발리의 사망 경위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 또 일부 유럽 국가들은 미 정보당국자들의 이런 평가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.